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이제 엘리어 얼려줄 수 있어요 엘리어! 아! 선바를 불러도 더불어 더불어 시끄럼 매일 맞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나있고 어머니를 부를 때 막아 나만 라마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싸워요? 아까 쌤이 그랬지? 한 번 더 걸리면 나온다고? 지금 질문이 된다 나를 지시네 오늘 부래 몇 장번을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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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박수 앉으세요 불러 불러